제주산 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판다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본사가 홍보와는 다른 재료를 주고 있다며 한 가맹점주가 소송을 냈습니다. 알고 보니 손님에게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강조하도록 해 놓고 가맹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쏙 빼놨던 건데 가맹점주들만 속이 타들어갑니다.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양 모 씨는 2년 전 한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습니다. 좋은 고기를 써서 손님이 많다는 본사 홍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도 섞여왔습니다. 공급 부족이 이유라는데 사전 고지도 없었고 양도 점점 많아졌습니다. 양 씨는 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론은 무혐의. 제주산 고기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는 빠져 있었고 본사가 가맹점을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겁니다. 손님이 품질이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다. 실제로 국내산의 품질이 더 좋아요도. 손님을 속이는 것 같아 갈등하다가 가게를 접은 점주도 있습니다. 본사가 공급하는 닭고기 중량이 들쑥날쑥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. 다리가 한 게 없고 낡아게 없고 이렇다고. 다리 한 게 없으면 2만 원이면 만 원만 받고.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일부 부위가 빠진 채 공급된 건 맞지만 점주들이 반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닭고기를 사서 사용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본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장사만으로도 벅찬 점주들. 본사와의 분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